오, 잘하는데? 뭐야? 나 자전거 타고 있는 거구나? 할 수 있어, 조금만 더! 겁내지 마, 두려움을 버려! 나도 자전거 타봤다. 드디어. 그 여자한테 왜 쩔쩔 매는데요? 아, 왜 그 여자 좋아하세요? 내가 좋아한다고? 말도 안 돼. 도왔어요. 하이. 안녕. 아유 가방에 뭐 이런 거 바리바리 놓고 다녀 좀 줘 봐 좀 어 무겁네 커피 마실래? 그럼 고맙죠 앉아 안 바라다 줘도 되는데 산책 나온 거야 아 가다가 추우면 해라 괜찮은데 음 일종의 선행 같은 거야 뭐 남자로서의 매너? 그놈의 매너 아니 나 이런 거 잘 잃어버려서 괜찮아 싸구려야 엄마 엄마 괜찮아 왜 이제서야 내가 알게 됐을까 난 아니라고 정말 나만 봐 믿었었는데 사랑이란 말 내게는 절대로 없다고 사랑이란 말 내게는 절대로 없다고 감사합니다.